광주 비엔날레 안녕하세요. 비엔날레가 다음주로 다가왔습니다. 원래는 4월 개막이 아니었죠? 네. 원래는 작년 9월 개막이었는데요. 코로나가 그때 굉장히 사태가 심해서 올해 원래 2월로 연기했다가 다시 4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이나 연기가 됐는데 아무래도 국제 행사인 만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어려웠던 점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어려운 점이 무척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자가 격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2주간 자가 격리를 하면서 예술가들과 감독들이 와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운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엄청 힘들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막바지 준비가 이루어질 텐데 그럼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열리다 보니까 전시 방식 그리고 운영 수칙에도 좀 다른 점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운영 수칙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시티 당국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또 전시장에 오시면 방역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전시를 강화해서 저기 온라인으로 전시를 보실 수 있도록 할 건데 전시가 먼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주 다른 온라인 전시 관람이 저희 웹사이트 안에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유튜브나 여러 채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엔날레 근처에 문체부에서 시각 개선 이미지 사업을 해서요. 전시장 벽에 저녁에 주말에는 벽에 진시영 작가의 작품이 영상으로 보일 거고요. 그리고 또 주변 환경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안에도 새로운 조명하고 전시장의 삼전시장 같은 경우는 휴식 공간 겸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요. 네.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가 떠오르는 마음 그리고 맞이하는 영혼이더라고요. 의미를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감독들이 코로나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제목을 만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힐링에 대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다들 어려웠던 상황에서 어떤 거에 마음을 치료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감독들이 굉장히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전 세계적인 지역에 계속 흩어져 있는 지혜들을 모으는 그런 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도 8군데나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내서 비엔날레 관도 있지만 그 국군병원이나 다른 장소들도 있어서 시간을 많이 내고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번 전시가 이전과는 다른 이번 전시만의 특징은 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작품들 있겠지만 좀 주목할 만한 작품이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번 전시 특징은 국립광주박물관도 쓰고 있는데요. 예전의 작품들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의 작품이나 무속신앙 같은 것들에 대한 작품들과 현대미술이 같이 어우러지고 있고요. 또 2018년부터 쓴 국군광주병원에 지역 작가들이 만든 5.18에 관한 작품들도 있고 그 다음 세계 작가들이 생각했던 5.18에 대한 작품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 되게 재미있는 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도시를 다른 맥락에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전시로 관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속에서 어렵게 비엔날레를 준비하셨는데 많은 시민들에게 또 사랑받고 행복하게 누리는 그런 비엔날레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광주 비엔날레 김선정 대표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